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고수들이 하는 뽑기를 노저들하러 왔습니다 무려 좋은 상품들이 꽤 많이 들어있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상품들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아닌가? 4 5 6이었나? 이렇게? 4 5 5 1번 이거 1번까지래요 1번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일 비싸잖아요 펭크 이거 엄청 이쁜데요? 이게 제일 비싸잖아요 아무튼 근데 이게 총을 열면 상품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보니까 랜덤으로 번호가 어떤 열쇠인지 모르나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조리로 뽑아야 되는 건데 매우 난이도가 예상되네요 고! 방금 사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기다려주세요 이거 뭐 이거부터 잡아야 되는 거야? 피규어? 없어야 될 줄 알아? 아 그렇겠지? 뭐야? 어? 지키영 상품이 와? 뭐지? 피규어가 안 잡히는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 네 진짜야? 근데 이거 피규어 안해봐 야 지키는 힘이 너무 없는데 아니 근데 피규어 안해도 안 빠지는데 일부러 이렇게 났나봐 더 어렵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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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혀? 이거 피규어 밖으로 꺼내는 건가 봐 아 진짜?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들겠는데 아니면 피규어를 좀 치울 수가 안 돼 피규어 말이 해서 안 돼? 한번 해볼까? 아니 방금 안 잡히던데 살짝 구멍 냈다 아 얘를 오빠 뒤로 보내버려 아 이거 이거를? 응 아 좋은 생각 아이고 아이고 어 됐 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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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구멍을 빼야네 어 구멍 생겼다 응 뭘 길만 들어서 빼는 거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하는 거 맞는 거 같은데 어 두께가 좋아요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근데 나는 행복도 갖고 싶어 나도 이쁘게 생겼어 나는 아무거나 뭐든 뽑아보고 싶다 저번에는 둘리랑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둘리 깎이긴 한가봐요 아마 둘리가 들어있는 깎이지 않았을까 아 그런건가? 응 둘리 막 보이는 거 보니까 좀 집게로 밀어줘야 되는데 밖으로 어 된다 된다 조금씩 나가고 있죠 밖 찔끗찔끗 어 자꾸 밀어 자 하나를 하나만 집어서 아니야 이거 집는 건 더 어려워 집는 건 거의 안 집힌다고 봐야 돼 아니 집는 게 아니라 하나만 둘리면서 걔를 와이 치라고 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안 걸리니까 다 같이 미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래도 어? 와이가 어떻게 치는 건가요? 어 잘했네 어 얘 나왔다 은근 잘했네 아닌 거 같았는데 살살살 이리와 아 잡으면 안 되나 봐 그렇지 어 근데 저번에 보다 또 잘 잡히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아 이거 이거 돌리고는 잘 잡히는 거 같지 않아? 그러게 앞에서도 저렇게만 잡아준다면 그러니까 앞에서만 딱 저렇게 잡아준다면 아니면 내 생각에는 어 사장님이 내 여기서 꺼내는 거를 좀 돈을 좀 쓰게 해 놓을 수도 있어 꺼내는 데 오래 걸리잖아 그리고 잡는 건 쉽게? 그럼 모르지 얼마나 꺼낼 수 있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꺼낼 수 있을까? 못 꺼낼 것 같은데 뭔가 오 오 오 나이스 여기서 오른쪽 왼쪽 와리로 이렇게 해? 어 아 아 아 그렇지 하나 났어 제가 잘 해야한다 뒤에 4번 오케이 오케이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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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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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10번이다 같이 요리조리 치게 알았어 알았어 와라 나이스 오 좋아요 어디까지? 같이 오리오리 해보자 벽에 붙어서 대가나 모르겠는데 하나 둘 셋 오빠가 또다치 해줘 잡기만 하면 뭐 한 번 내려가 그냥 한 번 잡아야겠다 좀 옆으로 와야겠는데 너무 벽에 붙었어 두 개 또 안 떼지네 하나 더 갖고 가야겠다 저거 떼다가 다 해 내가 봤어 맞아 맞아 쟤를 아예 옆에 못 들어가게 제로 막아놓고 맞아 이게 훨씬 나을 거야 엄마 야 잘 쳐도 잘 했는데 아깝다 조리조리를 살짝만 해서 톡 톡 그렇지 오 나이스 잘 꺼내는데 아 이거보다 약간 철경에 걸릴 거 아니야? 살짝살짝 와라 와라 좋아 좋아 아직까지 괜찮았다 아직까지 괜찮았고 근데 이게 딱 가로로 누워주면 좋을텐데 출고 앞에서 그치? 어? 제로 튕기겠다 오 마야잉 뭐야? 아 됐다 가로는 가로로 됐네 조금만 더 어 알만 봐라 아 꿀차로 자 이제 또 여기서 요리조리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하나 둘 셋 아 잠깐만 잘못 쳤어 아이고 역시 나 공기를 잘 벗어버렸네 잘 못 졌습니다 조심 좀 하자요 하나 둘 셋 좋아 대박이다 이거 뚫뚫뚫뚫뚫뚫뚫 하나 둘 셋 아 이거 못 잡겠다 오케이 그래도 괜찮은데? 하나 둘 셋 너 앞에까지 갖고 간게 어디야 그러니까 어 아니야 자세 더 좋아 조금만 더 오른쪽 갈까요? 하나 둘 셋 세게 놀라는데 어디가냐 어어 가까워 어디가냐 거기 아니라고 일로 와 다시 아 끝났네 아 앞에 두개나 가져갔는데 여기 구멍까지 뚫어놓고 한 번 뽑아봅시다 하나 둘 어? 아닌 것 같은데 어 다 생겨놨다 뒤에다 기계 이거 한 번 더 쉬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줬어 하나 둘 아 야 뭐야 아 집게 앞으로 왔어 깜짝이야 매우 긴장되는 상태거든요 하나 둘 제대로 들어갔다 이거 야야야야야 왜 치르냐 그거를 멍청한 집게야 와 근데 집게 펴져있는 것 같아 집게가 엄청 펴져있어 이거 난이도 완전 빡세 보인다 하나라도 못 뽑게 하려고 어 뒤에 터도 못 뽑는다 와 이거 무조건 각이다 야 이거 출구창 한번 걸려도 아니 이거 진짜 더럽게 안 잡히네 어떻게 그렇게 하나 둘 셋 어 이거 원래 세이면 좋다 이거 제발 제발 하나 둘 셋 갑자기 안올릴게요 야 으악 아이씨! 아니 직계가 매우 의자예요 진짜 하나.. 한번더 하나 둘 셋 아 근데 안 흔들려 안 흔들려 직계가 이거 잡아도 안 되겠다 아 진짜 더 머네 이대보다 어려워 왜 직계 혼내는 거야? 직계 혼내는 거 아니 안 흔들려 하나 둘 셋 갑자기 직계가 안 흔들려 뭐 어디가 안 흔들려 어? 갑자기 직계가 좀 안 흔들린다 뭐야? 직계가 너무 덜 들어가리는데 자 하나 더 가갈게요 이제 다 내려놓고 아니 꼬였나? 아 이거 뭐야 뭐 죽이 꼬였네 이참에 하나 더? ㅋㅋㅋㅋ 그거 하나만 더 뽑아보자 그러면 될 거 같아 너무 아파서 한 건가 아니야? 하나 둘 셋 이렇게 잘 흔들려야지 그렇네 좀 잘 흔들리니까 어? 이거 잘해야 된다 제발 나 지금 투척추 세게 눌러? 하나 둘 어? 하나 둘 셋 아 약간 직계가 휘는 거 같은데? 사실 하나 둘 셋 뭐 허리가 될 직계가 아닌가? 아닌가? 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게 왠지 신기해 이 장참 된다 에서 만들고 덕살 savoir וש 가지 어떤 손개 보수 벗기는 안하는 걸로 네 다시는 안abilstop 끊는데 자 그 영상 재밌게 해보셨으면 그럼 안녕히 계세요